예아 어... 정글 E-master예요? 저는 Q선바야입니다 Q선바예요 그럼? 네 이거 하향이 돼가지고 Q선바가 바꼈어요 1레벨에 2 찍고? 1레벨에 2 찍고 방아로 올라가니까 알겠습니다 Q뭐지 하고 있네요 아 특공대죠 응 옌전하이 날 때 산 거에요 아 이게 좋아하는데 스킨이 200 얼마 주구 292rp인가 되게 이거 싫다면서요 네 저는 이거 싫어요 네 아 나 좋은데 근데 저는 챔피언별로 하나씩 그래도 스킨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안 써도 하나씩은 삽니다 저 특공대 자르반은 무섭던데 저 북미 1시즌 때 권웅 선수가 저 스킨으로 1등 찍을 때 부캐를 몇 개씩만 더 싸울 때만 항상 저 스킨이었어요 특공대 자르반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 낀다 보면 탑에 오는데 공감 안 가죠 공포스러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고요 아 예 그렇죠 그런 부류와는 전혀 다른 꼴뚜기니까요 아 그럼요 자 마체테 옵션 가겠습니다 나의 아침은 누구를 위하여 세팅 안 하셨네요 빨리빨리 아 다 했죠 아 네 네 아 디폴트 쓰시는구나 아 다 했죠 아 뭐 끝났지 뭐 세팅 아 끝났지 깃발을 미리 찍고 해 알겠습니다 찍고 우리 그 오른쪽에 레드 쪽으로 가서 여기 네 와딩하는 거 좀 봐줘 봐줘 어 잠깐만 블루 쪽 아무도 안 가네 여길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서포트이 자고 있어요 시작부터 아까 애찍했던 거랑 다르게 되네요 서포트이 튕겼는데요 저기요 잔나님 서포트이 잔나가 잔나? 잔나님 잔나가 잔나하나? 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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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산다 아 깨웠네 오 완산 많이 샀어 개념 개념 나랑 똑같이 사네 저 너무 기뻐 저런 템 보면 저도 기뻐 요즘에 이런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템스의 숨기는 응 오른쪽 아래 부시에 기판을 던져볼까요 알겠습니다 미니언 생선까지 30초만 쏟아 아니 그냥 딱 들어와 줄게 네 너무 가지 말고 굉장히 멀리서 저도 멀리서 던져도 돼요 삶을 마감 뭐가 다른데? 그 스마트 키 스마트 봐봐요 추가 옵션에 저 근데 이거 쓰긴 써요 다 이게 맞고 있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 사거리 표시 써요? 이거 안 쓰죠? 저거 꺼야 돼요 형제 참여요 이거 꺼야 돼요? 저거 안 끄면 스마트 키로 쓸 때 발동이 느려요 네 바로 안 나와요 암모은 지나갔다 암모은 템 한번 봐주고 이럴 때 제가 근데 스마트 키를 안 써서 아 아 그거 상관 없구나 별로 없이 아 뭐 고정 주문력이네요 벌들하네 아유 그런 거 봐줘야죠 아이 좋아 나는x3 아는구나 아까 맞잖아 어? 막물건 이상하네 고정 주문력으로 쓰니 신기하다 어? 음 가겠지 뭐 일단 평이하게 먹고 블루 먹고 판단하죠 알겠습니다 네 블루까지는 일단 갈게요 네 아 근데 갑자기 와드가 하나도 없네 와드가 하나도 없는데 아 장난이 좋아 아 좋지 아이디샷 터졌고 그만 때려 물량 하나 먹어주자 이거 별거 아니고 차이가 있는데 자료반이 패시브가 시간이 지나야 터지거든요 뭐야 잡았네 일단 우리는 블루부터 먹고 4번 한번 봐주세요 이야 이건 또 신기하네 Q 쓸 때 Q도 스마트킹 안쓰네요 스마트킹 쓰는 캐릭은 하나밖에 없어요 니신 그래도 Q는 쓰는게 좋은데 Q 쓸까요? Q는 쓰는게 좋아요 Q는 무조건 쓰는게 좋아요 아 이거 써있어요 뒤에서 봐줘요 뒤에서 바로 이 직선계? 봐줘요 봐줘요 가짐하고 봐줘요 피오랑 칼축이 없어가지고 갱호가 위험하거든요 그거 아세요? 미국 월드컵 때 마지막에 브라질하고 이탈리하는데 마지막에 심부착이하는데 실축한 사람이 로보트 봐줘요 아 아 네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찍찍싸도 문스타일과 함께라면 아 그럼 아 그렇죠 다 밑에까지 대기해줘요 라인 애매하니까 어차피 미드는 품 필요도 없고 이게 암호만 안오면은 라인 다 놓쳐서 봐줘야돼 들어가요 들어가요 암호만 왔다 암호만 왔다 봐봐요 암호만 끊어줘 암호만 끊어줘 암호만 끊어줘요 그 실드함 써주고 아 살았어 살았어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돼 스킬 쓰면서 쭉쭉 밀어야 돼요 이거 먹어도 되니까 쭉쭉 밀어 이거 먹는다 뭐라하면 제가 문제있네요 어? 어? 아 아 제 잘못인가요? 어 이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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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어 오케이 살았어 미드도 왔었네 야 무섭다 이네 이거 어떡해요 집에 가야죠 뭐 그냥 가요? 네 집에 가요 아 늑대먹고 집에 와죠 우리 강타 있으니까 아 그럴까요? 아 쓰고 가야지 강타는 원래 써야돼 네 쓰고가면 4렘이네 H.O.T도 강타를 써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아 요즘 안 힘들지? 몰스타일과 함께 라면 아 네네 안 힘들지 요즘은 장난 아니야 이런거 늑대 잡을 때 어차피 체력이 막 압박되고 오는거 아니면은 일단 한 대씩 때려놓으세요 간사 간사 아니 패시브 먼저 터지고 레드데미 도트데미 들어간단 말이야 아 이 차는 그거 정영석 어 또 잡았는데? 이거? 정영석 예 어 피즈 또 죽었어 체력 문자 두개 산 다음에 두개 두개 사고 와드 하나 아 좋은데? 5도 딸내미 어디갈까요? 일단 바텀 봐봐요 바텀 쪽 이동 찍어놓고 갑니다 킹 한번 갑니다 찍어주고 아 와드가 얼마 없을듯 어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 탈침 뺐고 아 Q가 안맞는 레슨지 좋은데? 일단 달려가자 바툼으로 달려가자 직선? 직선계는 좀 어려울수도 있고 숨어요 와드가 끊어 Q 이거 아 이거 아무것도 빼빼빼빼 아 예예 알지니 아 렝균 레이스 먹어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는 여기? 네 골렘은 버리고 네 CS를 한번 볼까요 라인들 CS 어 탑은 미드를 발라서 바텀 좋은데? 바텀도 이기고 있나요? 네 33인데요 바텀 큰 것부터 큰 것부터 그래서 저는 잡몹은 한 대씩 때리면은 반사됨이랑 금방 잡아요 그것 때문에 한 대씩 잡아드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러고 탑으로 일단 가줘요 탑으로 탑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탑이 너무 괴롭거든요 알겠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와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한쪽에 있죠 벽 넘어가요 벽 넘어가요 벽 넘어가요 벽 넘어가요 이야악 그런거 해도 내가? 아 해야지 아 해야지 보여줘 보여줘 잠깐 대기했다 스킬쿨이다 레이스 스킬쿨 스킬쿨 아 밑발빈 기다리고 와드가 여기 있는건가 올라오는데요 와드 여기 박았나보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엔 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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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고고 가가 고고고고고고 핑칩 고고고고 컴온 페라 못나오니 일단 우리 싸워 일단 싸워 아무것도 제 비디야 어? 어 뛰었다 이거 유치아 빠졌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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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죠 센스 유치아 뺐어 아 좋았지 아 W부터 쓰는 셀스 내려가면서 우리 와드 하나 박아줘요 여기다? 오른쪽 푸시 아아이 좋지 하나 박아줘요 오케이 이거 정글이 돌아가야 다시 응 좋아 늑대 먹어 늑대 늑대? 미드 이용있잖아요 우리 블루로 인베 가요 이제 인베? 가도 돼요 제가? 가도 돼요 미드가 세요 미드가 세요 블루 털러가요 블루 제이스랑 같이 털러가면 돼 제이스도 불러서 같이 가자 그래요 강타 있는 척 고! 어 타면서 킬했어 이게 누구 때문이야 유치 앞에 놨거든 나 때문이지 아니지 붕탈 때문이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는데 아 이거 털었네 먹으면 돼 일단 넘어가서 기다려 여우 가야지 뭐 그냥 조종수 나오니까 나오니까 뭐 나왔네 나왔네 먹어 먹어 내가 먹어도 돼요? 네 먹고 우리 거를 주면 돼요 음 맞네 저 및 미드 이후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강타 없으니까 깃발 어차피 이럴 때 딜 안 쓰잖아요 뒤로 박아 놓으면 오는 거 볼 수도 있어요 아 좋은데? 응 깃발은 시화가포 정도로 정신모 차리네 쟤네 아이 다 붕살 때문이지 아이 그럼 레드 먹고 블루 주면 되네 미드 밀었는데 야 이거 안무가 내려와요 이거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? 안무가 내려왔어요 좋죠 좋죠 좋아하지 저 레드먹는 안무 같은데 왠지 한 번 가봐요 가볼까? 안무가 바로 올려나? 어우 제이스 뭐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맞네 맞네 아직 안무가 못 먹었어 레드 없어 레드 훔치죠 훔칠까? 죽겠네 레드먹어도 야 스틸해 레드도 먹어 아 스틸해 야 이거 치즈키 때문인가? 제이스때 못먹어 이거 아까 치즈키 뭐였어요 키잡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붕살 음 아 물 하나 드시고 그렇게 되는거야? 깃발은 땅 밑 발밑에 까지 마요 웬만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야 확보 용도 쓰거나 아니면 도우주류토를 확보하는 용도 써야되요 박으면은 어차피 딜은 지금 약하고 오라용이거든요 아 근데 패칭해서 오라를 아마 본인은 못 받을거에요 블루 가자 맞네 본인은 못 받네 패칭해서 어쨌든 본인도 못 받으니까 제이스가 너무 좋아서 상황이 블루 안 오세요 일단은 오라하면 올거에요 블루 필요하니까 아 때려 죽일기세요? 음 굳이 Q는 안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저 와 Q란다 이 스킨 오세요 안오는데 안오는데 안오 먹어 안오 먹어 안오 먹어도 돼 아 그렇게 크게 오세요 하면 들려? 흐흐흐흫 안오세요? 안오.. 안오는데 한 번 더 찍.. 안오는데 먹어요 먹어요 아 먹어요 이러면 지금 무화지게 빠졌어 제이스 보니 어 이제와 집가네 집가네 내 마시야 이거 점화석 점화석? 점화석 이건가? 어? 도마뱀 갈까 도마뱀? 일단 점화석 아 오바갔다 도마뱀 일단 점화석에 물약.. 와드하나에 물약하나? 네 와드하나씨 꼬꼬 아 좋은데? 음.. 나 이렇게 잘 풀린적이 없어 방금 우리 병 누가 죽었죠? 바텀에서 죽었죠? 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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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바텀쪽 한번 이동해줘요 어.. 아직 살아있고 우리 우리 그.. EQ 궁쓰고 2단점프 되니까 맞네! 전면도 있네 제 방금 싸웠잖아요 전면에 없을수도 있어요 한명쯤은 그렇네 그렇네 EQ하고 바로 대격변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구나 아 그럼 돌아서 직선갱 그냥 바로 가면 되요 직선갱 아 두 번째 핑 찍어주고 두 번째 아바타 키보드 침 닦아야겠다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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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요 이렇게? 그냥 가요 가서 같이 밀어줘요 비벼? 네 밀어줘 밀어줘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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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잡았지 아 막차 안 구해주지 막차 안 구해주지 막차 안 구해주지 나는 아 그럼 한 대단 맞았어 아 그럼 이제 맞아 이제 빼야지 이제 빼야지 이제 빼야지 그렇지 레드 먹어야지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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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 그러네 레드 빠졌어 거의 다 이야 레드 뭐 아니야 이거 선생님들이 둘이서 아주 그냥 뭐 사소한 팁까지 알려주니까 아 붐 스타일인데 아까 그 치트키가 영향 있네 붐붐 맞네 맞네 아무무 따라가 아무무 따라가 제이스 블러 가는거 따라가야지 아 죽여버릴까? 어떻게 할까 저거 먼저 들어오는거 기다려 아 머리 찍어버릴까? 찢어버려 그냥 어디갔지? 도망갔네 도망갔네 레드 먹어 이러면 제이스 이제 안전하겠지 뭐 이거 먹으면 7렙 되겠네 이런건 2큐 넘어가야 이런건 블러 있을 때는 스킬 좀 팍팍 써도 돼요 아 그래요? 응 이것도 큐 막 쓰고 아 막 써? 아 막 써야지 쿨마다 큐는 좀 막 써도 되는데 이기는 약간 고민을 써야 알겠습니다 이가 쿨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큐는 스킬 레버를 오르면 쿨이 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쿨 집 갈까요? 애매한데? 에.. 집에 가서 이 고덕 올리는 용은 안나올거 같은데 안나와요 신발 사가요 그냥 오 신발 신발에 물려? 신발에 물려 두개 세개? 두개? 두개만? 어차피 세개 못사네 이거 2큐으로 그냥 나가 밖에 나가게 아 멋있게? 이야 가는정에 차거든 이 맛이구나 제이스 물린거 같은데 제이스? 으아아아 이거 천둥같아 아 천둥같아 없구나 잡히겠네 됐어 바텀 갈까요? 바텀 가요 바텀 가요 딴 데 갈 데 없어요 바텀 가면 돼 뒷성갱 아니면 어 저 와드 밟고 온다 저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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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지 대기업본 또 있는데 어떻게 죽어? 죽여버리지 어떻게 할거야 이거? 죽여버리지 그냥 갔네 와드 밟고 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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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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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데? 가봐 가가가가 어 비자 가야겠다 이큐 이큐 아 이거를 바텀 갱할때는 이큐를 점프용도로 쓰고 대기업본을 써도 돼요 어 왓있네 에 여기 와드가 있네 굳이 이큐로 막 띄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르반이 타오미는거 도와달래요 어 가줘요 그러면 가줘요 가는길 레이스 하나 먹어주고 강타왔으니까 그러면 강타오민다고 오키 넵 붐스타일이랑 같이 하니까 타네 이거 버스를 아 그럼 붐스타일들 뿐이지 잘타 이거 오른쪽 북슛 이동하면서 와드 박아줘요 여기다? 여기다? 그 위에 위에 위에가 좋겠네 와드타워 없으니까 맞네 아 이거 너무 잘해 둘이서 알려주니까 뭐 이거 이게 봐가지고 쭉쭉 밀은거 도와줘야지 그냥 밀어버릴까? 같이 밀어 같이 밀어요 대놓고 밀어도 지금은 워낙 유리해서 에 못 막아 못 막아 갑시다 제이스님 아 가야지 블라디 집에 갔다가 탑 가고 있는줄 야 이거 밀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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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무 죽여봐라 그냥 밀어 해 무모쪽으로 무모쪽으로 블루타이밍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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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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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W W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외부 괜찮아 안죽아 안죽아 아уч 이거 잠깐 쭉 퀼쓰면 안 돼 퀼쓰면 안 됐어요? 그 EQ로 빠져 나갔어요 네 방금 아 E가 있었구나 나 E만 아 맞네 E가 돌아오기 직전이었어 아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Q 쿨 없을 땐 E 쓰지마요 알겠습니다 어 왠만하면 안 쓰는게 좋아 그 디디자 아 E 퀴로 썼어야 되는데 디디기 쓰네기라서 이게 다음에 E... E Q가 딸려서 E Q가 딸려서 그래요 요오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450원 되는데요? 사장님 엄청 기다렸다가 된다 된다 저 롤이 재밌어요 최근에 진짜 재미없었는데 왜? 물살 때문에 최근에 재미없어도 재미있을 수있다 아 너무 재미있어 블루 나았어 하에 Villume을.... 맥을emen거니더 아 먹어도 돼지 다 먹어버려 돼지처럼 그냥 먹어도 돼지 돼직스 폭탄이라 폭탄이라!!! 줘야지 그래도 남겨놓고 여지 올생각이 없어 안오네 그냥 먹어 아 진짜 안오는데 그냥 먹어 오나? 오나? 오는데 오네 오네 에스키 누르고 물양 하나 먹어요 실단 하나 써주고 살짝 거리 벌린 다음에 조그만한거 아이고 아이고 아 좋아 탑으로 가자 탑으로 탑에 잠깐 저 미니언 없어진거 기다려야 돼 올라가 올라가 될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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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핌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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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호응 안된다 호응 안된다 체낙없네 궁으로 낚았는데 아 죄송해요 못이겨 아 피오라가 궁으로 흡수 잘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 딜도 쓰레기고 탈출 로트가 로트가 막혀요 아 죄송합니다 Q가 스마트키가 너무 빠르네 어 근데 이 Q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Q는 스마트도 쓰거든요 저는 여기서 W를 찍어주는 편이에요 이 너프 되가지고 좀 애매해서 갈리더라구요 이 그냥 그래도 임후마도 있고 음 갈리온가 아 그럼 아 그럼 다 탐 먹어 탐 먹어 이거 제가 너무 암호무를 말리게 한게 아닐까요 아 괜찮 암호무도 그렇게 붐스타에서 옷을 사야죠 암호무가 키가 작아 기사코 평범해 아 그치 암호무가 붐스타일과 함께하면 애니도 꼬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제이스가 나가면 들어올거 같은데 제이스 뭐 꼬실하면 안되나 그치 그치 아 그냥 혼자 죽일 기세야 제이스 이제 올거 같은데 연기좋아 어 올거같아 올거같아 아 연기 좋아 냄새 냄새가 구로구까지 진동하는데 아 역시 어 이거 띄울 수 있지 이러면 막히는데 궁궁궁궁궁 아 안됐다 안됐다 다왔네 깜짝이야 ㅋㅋㅋㅋ 레드레드레드 레드레드? 네 레드 레드 넘어가버릴까 멋있게? 아 넘어가야지 이런거는 가야지 이런거 좀 넘어가야 멋있지 이런거 넘어가야지 아이 넘어가야지 이 속도가 제일 좋은 유큐속도에요 아까 그 스마트 안쓰면은 이렇게 안되요 유큐가 맞네 생각해보니까 맞네 큐는 웬만해야돼 스마트로 원래 E는 스마트로 안쓰는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 편하게 못쓰던 시점이 있어가지고 삑날 때 옛날에 에 더 심했었죠 멀리 찍으면 거기까지 걸어가서 찍었을 때 지금은 현재 위치는 어디까지 나오는데 마나있으면 큐 아끼지마요 그냥 아끼라 혼날까봐 딜도 드리고 방관때문에 음 아 가야지 봐줘야지 봐줘야지 아비드 봐줘야지 나무보는데 죽여버려야지 죽이면 되지 찢어야지 아 봐주지 그냥 대겹변 그냥 그냥 머리통에 바까보는 혼나 아 따라 올라가요 아 가야지 따라올 Grande 나 없이 이길 donation terror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로잼 로잼 점멸기빨 하면 어시스트 먹을수있어 어 저 끈어 끈어 아아 아 멋있었다 으워개겹자 명이 아아아 ara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? 아 그럼 멋있었어 멋있었지 멋있었지 기빠 해줘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센스 밀었네 아 기빨 때문에 밀었네 그러오 방금 제이스ディ 어 제스 텐봐바 어 초조화 3타가 어 이제 말도안돼 초조화 3타 타워 없어 지금 보고 어 깜짝 놀랬네 도망가야지 다음 템 뭐 할까요? 우리는 다음 템은 그.. 기동력이 자원을 가죠 기동력? 블루? 어 드래곤 블루? 말만 해 다 먹여줄게 아 지난번에 다 먹지 아 이것도 먹어봐 아 이거 일부러 올라가 일부러 아아 일부러 일부러 아 그렇지 병검고 에어본 되면 막 다 못먹을까봐 아 그렇지 그렇지 에어본 했다가 블루 안 내려올까봐 하늘에서 아 알잖아 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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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키잡고 평범한데 처음 보는 분들 계실까봐 아 그치 강타 딜 보면서 하세요 이런거 아이 감으로 딱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냐아냐 나 재거리가 아닌데 습관 들이시라고 쓰기 전에 강타에 마우스 한번 올려보면 돼요 프로들도 못해요 그거 감으로 재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? 아 그럼 나 아까 솔렉하는데 강타 못쓰고 바로 먹었어 그니까 기동력 다음에 기동력 다음에는 그 루비수정 루비수정? 네 군단 신발 예 루비수정은 물약 물약 와드 물약 아 깔끔한데? 멋있게 또 가야지 아이고 진짜 맘만 급해 내가 아 괜찮아 괜찮아 그게 집에서 쓰는거 좋은게 날아가던 도중에 물약 아 그 저거 뭐지? 물 보너스 받아가지고 날아가던 도중에 마나가 살짝 차 아 복가서 밀어버리자고 좋은 오더네요 좋네 아까 못 넘어 보고 여기라도 넘을까요? 아 얘네가 지금 포킹조합식으로 운영을 하네 좀 특이하게 넘어봐 특이하게? 진짜 특이하게 넘어줘? 아 넘어가 도와줘 특이하게 아 이거 잡고 일단 어? 아 이거 잡았네 아우 재이스가 피 아 그냥 찍혀 아 이럴때 빨리 깃발 던져야죠 아 벽어치 벽어치 먹었어 아 그래도 어시 먹어야지 형제 참여 이거 끝났는데요 경기? 그니까 아 자르반이 너무 쎈 좋구나 아 눈 스타일 때문에 아까 주문해였잖아요 맞네 맞네 컨트롤C 해놨어요? 맞네 맞네 주문 컨트롤C 해놔야지 다음부터 해놓겠습니다 그것도 거기 꼬치 말고 좀 뒤에? 맨 앞에나 맨 뒤에 찍어요 어어 어색 어색 들어가든 빠지든 할 수 있게 네 애매하게 놓으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깃발없이 보고 판단을 해요 들어가야 될지 말야 될지 내가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어 되게 중요하구나 에 이런 식으로 에 자르반 깃발 위치가 생명이에요 오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깃발 꽂은 다음에 다람쥐 또 쓸 수 있어요 아아 퀴섬만 하면은 어 두 번 돌아와요 맞네 끝났는데요 이거? 아 끝났어요 내 마시야 끊어야지 끝났네 승리 아 어때요 롤바타 한번 타본수고하면 어때 아 이게 붐스타일의 힘인가요? 아 그럼요 BS 아 이게 붐스타일의 힘인가요? 그럼요 아 그럼 몇 점 먹었나요? 4점 먹었어요 아까 말했잖아 원래 3점밖에 안 오른다고 그랬잖아 아 1점 더 올랐네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주문만 외웠는데 1점이 더 올랐어 맞네 4점 먹고 5점 됐어요 그니까 강등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쓰레기 저 저 이거 승급점 하려면 몇 점을 먹어야 되는 거야? 그럼 몇 판을 해야돼? 5, 4, 20에 5, 25 스물다섯 판을 해야되네 얼마나 남지 않았네 그래프는 뭐 이야 훌륭하네 이야 정글이 정글이 이정도면 잘했지 뭐 이야 아 저거 꼭 키 같다 키 왜? 케이틴이 좀 키 큰 여자 단나가 평균 여자 그리고 이거 무슨 뭐 뭐야 이거는 걸리버냐? 제 코치 포만두 걸리버냐 걸리버냐고 여자 두 명 보다 작아 얘가 포만두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잖아 이거 걸리버지 하지만 이런 키도 진경의 거인이지 붐스타일과 함께라면 아이 그럼요 그렇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 아 네네 그럼요 일단 일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네요 아이 그럼요 태어날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성공적이었죠 이 정도 키면 아 그렇죠 앞으로 붐스타일과 함께라면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? 아 저는 뭐 일단 기존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응 저도 부족한 2%의 자신감을 이 붐스타일에서 해답을 찾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어떤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우리 붐스타일의 마법의 주문 한 번 더 스스로 한 번 외워보시고 키 작은 남자 뭐라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안되지 뭐였죠? 똑바로란 말이야 키 작고 평범해도 멋져질 수 이하 붐스타일 붐스타일 B O M S T Y L E Y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저희는 잠시 2부에서 다른 꼴뚜기들 새로운 꼴뚜기를 진열해 놓고 꼴뚜기가 오징어가 되는 마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뿅